주꾸미 산산낚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목적은 주꾸미 산산낚시의 입문이신 분들 출조 횟수가 여러번 되시지 않는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주꾸미 채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일론 5호입니다 나일론 5호를 왜 선택하냐면 주꾸미는 덩치가 그렇게 큰 녀석들이 아니고 물속의 저항이 그렇게 큰 녀석들이 아니에요 광어다운 샷을 가보니까 카본사 나일론 4호 아니면 나일론 5호 이런 걸로 충분히 대광호도 물론 맨 마지막에 뜰채지는 하지만 그 정도 녀석들의 사이드도 버틸 정도로 강도가 괜찮은 녀석입니다 오늘 채비의 기본은 조류의 저항이 덜한 없는 건 말이 안 되고 덜한 채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나일론 5호면 충분할 듯 싶어서 나일론 5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일론 줄들은 묶을 때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마찰 열 때문에 묶은 부분이 열화가 생겨서 강성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걸 방지하려고 침이나 물 과거에는 실리콘 오일이라는 윤활제를 썼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핀도레가 이건 사이즈를 적어 놓지 않았는데 14호 10호 8호 이렇게 준비를 했고 슬리브라고 얇은 작은 파이프입니다 외경이 1.8파이 1.8호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경이 1.8호 짜리 라인 커터 벤치 재료 설명은 이 정도 했으니까 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초보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매듭법을 소개를 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체비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핀도레를 표현해 봤는데 핀도레의 클립 부분이고 핀도레의 도레 부분입니다 팔로마 매듭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로마 노트라는 게 있는데 라인을 두 가닥을 접어서 핀도레의 이 고리 부분이 넓으면 두 가닥을 접어서 직접 통과하셔도 되는데 라인이 이게 좀 작다 이 녀석 14호 준비했거든요 저것처럼 내경이 좀 작으면 한 가닥을 먼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한 가닥을 먼저 집어넣으시고 쭉 통과시키시고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나일론 줄이 좀 뻣뻣해도 두 가닥을 접어서 집어넣는 것보다는 좀 편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고리가 하나 생기죠 이 라인으로 생긴 고리 핀도레의 고리 부분을 통과시켜서 라인으로 생긴 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이걸로 그냥 한번 우리 일상생활에서 묶는 매듭처럼 한번 그냥 편하게 이렇게 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묶으시면 됩니다 한 번을 묶으시는 거예요 천천히 묶으시고 묶으시면 이 고리가 또 하나 아직 남아있죠 이 부분으로 핀도레의 스냅 부분 그러니까 핀도레 전체를 이 고리 부분에 이 구멍 부분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라인 정리하시면 이쪽으로 좀 당기시다 보면 나일론 줄은 이 나머지 고리 부분이 쭉 당겨져와요 이때 라인 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활제, 물, 침 등등 발라주세요 그래야지 라인 열화 현상이 없습니다 약해지지 말라고 발라주는 거예요 쉽게 천천히 당기시면 이게 팔로마 매듭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나일론 줄은 이 부분이 좀 남을 수 있는데 양쪽으로 꽉 당겨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팔로마 매듭입니다 채비를 만드실 때 긴 게 아니다 그러면 30cm 차 이런 걸 좀 놓으시고 라인 길이를 체크하시면서 만드시는 편이 수월하십니다 3개, 5개, 10개 이렇게 만드실 때 물론 쭈꾸미 채비는 채비 손실이 별로 없어서 10개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마음의 평화, 안정감 이런 걸 위해서 5개 정도만 만드신다고 하실 때 일일이 다 이게 몇 센치다 몇 센치다 일일이 체크하시긴 귀찮잖아요 천천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비의 길이는 50cm를 넘어가면 릴링하고 맨 끝부분이 핀도레를 달아주게 되는데 원줄 끝에 핀도레를 달아줘야 채비 교체가 편하거든요 그 핀도레가 채비의 길이가 길이니까 쭈꾸미를 걸었을 때 릴링을 하다가 수면 밖으로 나와서 딱 멈추지 못하면 초리대 쪽으로 핀도레가 끼게 돼요 채비의 길이는 50cm가 넘어가면 조금 불편합니다 해보니까 미리 좀 이렇게 잘라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하진 않고요 라인, 이 실타레가 있으면 실타레에서부터 만들어 오기 시작합니다 천 미터짜리인데 라인 손실이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편하더라고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고리 이건 뭐 정답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과거에는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슬리브 압착기 라고 있는데 그거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없으시면 집에 그냥 일반적인 생활 공구 펜치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압착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고리가 만들어지죠 자 이 부분에 이렇게 하면 고리가 만들어지니까 채비 교체할 때 좋을 겁니다 자 이 고리부터 보통 주꾸미 얘기로 왕눈이 얘기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왕눈이 얘길 길이가 약 10cm입니다 10.5cm 뭐 그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길게 그리고 2단체비니까 핀도레를 달아야 되는데 핀도레는 작은 녀석도 2cm가 넘습니다 2cm부터 3cm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4cm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에서 두 번째 팔로마 매듭으로 두 번째 핀도레를 묶을 그 자리가 14cm면 되겠습니다 아 15cm 하세요 15cm 하셔도 되고 대신에 14cm 이하로 만드시면 안됩니다 그건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14cm를 했습니다 그리고 핀도레가 굉장히 작은 녀석입니다 14호 14cm에 14호네요 우연의 일치지만 14호를 팔로마 매듭 금방 전에 설명드렸죠 이걸 끊고서 한 가닥 갔다가 다시 나와도 되는데 이 녀석 내경이 나일론 5호를 두 가닥을 접어서 통과시켜도 될 만큼 충분히 넣습니다 고리에 두 가닥을 접어서 통과를 시키시고 일반적인 매듭 한번 묶으시는 겁니다 자 묶으시고 이 나와있는 라인의 그 고리 있죠 원형 고리 이 부분으로 핀도레를 통과시키시면 팔로마 매듭이 끝이 납니다 딱 한번만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라인을 정리하기 전에 조인컵에 물 떠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라인 열화 현상 때문에 마찰열로 열이 발생하는데 그게 나일론 원호호 줄에는 치명적인 약하게 만드는 라인 열화 현상이 생겨요 자 이대로 찍습니다 찍으시고 당겨서 라인을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웬만큼 당기시고 맨 마지막 정리는 위아래 줄을 양쪽으로 당겨서 고리 이 부분에 잔여 라인을 좀 없애 주시는 14cm 14cm 정확하게 됐죠 14cm 이상 15cm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추 밑에 부분까지가 25cm 24cm 25cm 이쯤이면 눈치를 채시겠죠 채비를 만든 후에 맨 마지막에 클린치 노트를 할 수 있고 슬리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라인의 여유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만 30cm 30cm 정도 되겠네요 30cm를 커팅을 해 주시고 꽈배기 매듭 클린치 노트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고정하실 수가 그런 게 처음이시니까 힘드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슬리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기 참 쉽죠 슬리브가 그리고 요거보다 조류의 저항이 덜한 녀석이 매듭이죠 그 부분만 나머지 자녀 라인도 짧게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자 저는 두 번째 매듭에서 24cm 24cm를 할 거니까 자 잽니다 재고 이번엔 아랫부분이니까 슬리브를 사용하셔도 되고 조금 큰 사이즈의 핀도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14호 10호 8호입니다 8호 핀도레인데 8호 핀도레가 조금 크죠 일반적인 낚시 하시는 원투를 기준으로 한다면 좀 작은 녀석인데 8호 핀도레를 일단 사용하겠습니다 이유는 체비를 완성한 후에 말씀드릴게요 클린치 노트 1,2,3,4,5번 한 번 더 할까요? 놓쳤다 6번, 6번 했습니다 6번 클린치 노트 하고 고리에서 생긴 라인 고리에 한 번 통과시키고 두 번째 고리에 또 한 번 통과시키고 하고 당기시면 됩니다 매듭을 완성 짓기 전에 면활제 물에 한 번 통과시켜 주시고 좀 더 짧게 할 거예요 여튼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양쪽으로 당겨주시면 라인 형상이 매듭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쪽에 슬립으로 만든 이쪽 고리가 원줄에 해당하는 원줄 체비 교체에 사용하는 보통 여기에 핀도레를 묶으시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핀도레보다는 슬립으로 하셔서 고리로 만드시는 게 조류의 저항 체비를 담갔을 때 조류가 있다 어느 방향이든 간에 그 떠내려가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적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그거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죠 굉장히 적죠 저항이 여기서 한 번 조금 하고 두 번째 굉장히 작은 핀도레를 사용을 했습니다 14호 직접 보시면 야 이걸로 어떻게 약간은 불편하다 하실 정도로 14호가 핀도레가 좀 작아요 핀도레 10호나 8호보다 작으니까 조류의 저항이 그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적을 겁니다 제일 끝에 내려가면 기성 판매하시는 그런 체비들을 보면 밑에다가 핀도레를 두 개 세 개 뭐 이 정도를 달아 놓으십니다 문어때 쓰라고 하시는 건지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쭈꾸미 체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렇게 돼요 이 녀석은 14호 이 녀석은 8호인데 핀도레는 호수가 내려갈수록 숫자가 적어질수록 큰 호수예요 사이즈가 하나를 달았습니다 하나를 달고 체비에 연결할 때 준비된 게 싱커가 16호네요 하고 먹는 얘기를 하나 달아줍니다 같이 먹는 얘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 먹는 얘기도 싱커가 있어 가지고 이게 물이라고 하면 배 쪽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뒷부분은 뜨든 안 뜨든 사실은 물에 담궈 보면 훅은 가라앉는데 바닥 층에 있는 싱커와 같이 달아 놓으니 쭈꾸미 얘기는 딱히 액션을 줄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 싱커와 같이 하니까 14호보다 큰 핀도레 하나만으로 싱커와 쭈꾸미 얘기 먹는 얘기를 같이 달았어요 일단 기성체비보다는 기성체비를 뭐 평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교 대상이니까 핀도레 하나로서 두 개 세 개 다른 것보다는 물속의 저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쭈꾸미 체비에 나일론 5호는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하고 좀 해 보신 분들께서는 너무 얇다 이렇게 하시는데 써보니까요 나일론 5호 충분합니다 굵은 호수에 나일론줄을 쓸 이유가 없어 대략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되네요 처음에 기둥줄이 나일론 5호면 채비줄로서는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이걸로 조류의 저항이 나일론 8호, 10호, 12호 이런 걸로 좀 튼튼함을 위주로 만든 채비보다는 나일론 5호가 얇아서 조류의 저항을 조금이나마 좀 덜 탑니다 그리고 맨 윗부분에 고리로 만들어서 핀도레보다는 조류의 저항을 좀 적게 했고 2단 채비인데 윗부분에 핀도레를 굉장히 작은 걸 썼어요 같은 호수를 써도 되는데 그러면 나만 편리할 뿐이지 물속의 저항은 8호 보다는 조금 더 적을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두 개, 세 개를 달아도 되는데 하나만 달아서 추와 얹는 애기 주꾸미 애기를 같이 달았고요 요거 하나만으로 일반적인 기성채비 구매하시는 거 그것보다는 조류의 저항이 훨씬 덜 하실 겁니다 조금 조금 조금이 모여서 그 조금이 모여서 한 방울에 물방울이 됐어요 그 한 방울에 물방울이 여러 번 노력하시다 보면 바위를 뚫을 겁니다 처음부터 100마리, 200마리 이거보다는 같은 초심이신데 알고 가시는 초보조사님께서 일반적인 초보조사님보다는 많은 마리수를 득하시지 않을까 여기까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즌 초반에 이번에 9월 초에 출조가 잡혀 있는데 처음에는 핀도레 2단 채비를 직접 씁니다 그렇지만 2단 채비에 그 윗바늘에 애기 두 개를 달지 않아요 저 허챔질 굉장히 많이 하고 1년 만에 처음이니까 허챔질도 많이 하고 감을 익히고 이 무게를 느끼고 하려면 애기 두 개로 해서 묵직하게 이렇게 살짝살짝 굽혀지라는 그것보다는 하나가 유리하니까요 싱크 하나에 그 주꾸미 애기 하나가 좀 제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초반에 좀 왕창 나오는 편이겠는데 했뜨기 동뜨기 전에 그때 입질이 좀 경험상 많이 있었습니다 옆에 조사님들을 좀 훑어봐요 컨닝도 좀 하고 어? 밑바늘에 막 어? 애기 하나에 왕눈이 얘기 하나에 두 마리가 하나 막 나올 때가 있고 2단 채비를 하신 분을 컨닝을 해보니까 윗바늘에서도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도 달아줘야죠 처음에 그 어색한 감 이런 건 30분 의외로 그 30분이 길게 느껴지지만 30분 정도 포인트 두 번 정도 흘리시면 그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2단 채비를 해요 2단 채비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감을 또 익히셔야죠 이 물속에 왕눈이 얘기 하나 단 이 저항이 무게감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왕눈이 얘기를 두 개를 달았을 때 그때도 좀 곱해지를 좀 해보셔서 무게를 느껴보시고 또 한 5분 정도가 지나면 금방 적응을 하세요 처음에 외바늘 채비로 반을 하나로 감 잡으셨으면 그러시다가 몇 마리 잡아보시고 한 30분 지나서 2단 채비 하시면 또 감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제작할 때 만들 때 말씀드렸죠 이 왕눈이 얘기가 캐스팅이라고 해도 밑으로 바로 앞으로 턱 내리든 앞으로 입질이 없어서 턱 던지시든 간에 이 훅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기둥줄 나일론 줄에는 훅이 엉켜도 금방금방 잘 풀려요 그러니까 밑에서 걸리든 핀돌에 포함해서 먹는 얘기가 약 10cm라고 했으니까 핀돌의 길이랑 합쳐봐야 12.5cm가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려도 14cm니까 이 끝부분까지 14cm니까 걸려봐야 밑에 추가 있어서 내려가서 텐션이 유지되면 쭉 펴지겠죠 이 상태에서 걸려봐야 기둥줄에 나일론줄에 걸리니까 쉽게 펴지겠죠 이거보다 첫 번째 핀돌에서 원줄과 연결하는 이 고리 이 간격이 14cm 이하로 되면 이게 좀 짧다고 치겠습니다 한 12cm 10cm 짧다고 하면 위에 가서 원줄에 걸립니다 잠시 후에 몇 가지 말씀드릴 때 또 언급하겠지만 보통 주꾸미낚시 할 때 연신률 늘어난 성질이 없는 합사로 원줄을 사용하시죠 길게 릴에 감겨져 있는 그 라인 그걸 원줄이라고 하는데 그 합사에 이 훅이 엉키면 참 풀기 곤란한 어려운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채비를 기둥줄까지만 아무리 좀 요동을 쳐도 기둥줄에만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그래서 14cm 15cm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24cm 25cm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 녀석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요 내려갈 때는 이런 형태로 내려가겠죠 저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저항이 있고 하니까 처음에 바다에 캐스팅하셨을 때 착수했을 때도 그렇고 바닥에 수면 아래 바닥에 쿵 찍었을 때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24cm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묶다 보니까 조금 더 벌어졌는데 이 두 녀석이 간섭이 있어서 훅길이 엉키지 않는 엉켜봐야 나일론 기둥줄에 이 녀석들은 금방 풀려질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이 녀석들이 둘이 간섭이 심해서 추가 있어서 딱 정렬이 됐는데 너무 간격이 좁다 보면 이 녀석들이 이렇게 엉킵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들어보면 묵직합니다 이게 마치 주꾸미가 걸린 무게가 느껴질 듯 날 듯 그런 형태로 저의 오심 파악을 입질 감도 묵직한 감 파악을 방해할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그 두 가지 이유로 채비의 길이는 점의 고리를 만드시고 약 15cm 약 25cm 해서 약 40cm 이 정도 길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넉넉하게 해서 50cm 정도 하시면 회수하다가 라인 릴링을 멈춰도 딱 멈출 수 없으면 이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원줄의 핀돌에 그 핀돌의 녀석이 초리떼에 확 박혀요 그럼 장비가 좀 스크래치가 나고 라인 탑가이드가 스크래치가 나면 합사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죠 장비도 아끼시고 하시려면 40cm 정도로 15cm 25cm 정도로 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초보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모르시는 게 많으실 테니까 아는 한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힐에 감겨있는 이 실 원줄 이걸 원줄이라고 합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이런 두 종류 이런 녀석들은 원줄을 합사를 사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노라인 나일론줄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늘어난 성질이 있어요 연신률 그걸 강도로 나타낸 말이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인장 강도는 늘어났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그런 말인데 인장 강도가 있는 녀석들을 쓰면 내가 챔질을 했을 때 확 했을 때 찡 늘어나니까 나의 챔질하는 그 액션을 후킹이라고 하는데 후킹을 했을 때 많이 하더라도 후킹이 잘 되지 않아요 물속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연신률 인장 강도가 약한 합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합사를 사용을 하시는데 채비를 기둥줄부터 이런 이런 조류의 저항 좀 덜 떠내려가게 그렇게 만든 이유가 합사까지도 원줄까지도 라인을 얇게 쓰셔야지 조류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얇으면 기준이 뭐냐 1호 1호 두껍습니다 좀 유명한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메이커 합사들은 시마노 파워프로 서픽스 832 그런 녀석들은 고가의 녀석들은 일반적인 합사보단 좀 얇죠 네임밸류가 있는 메이커가 브랜드가 있는 좀 알려진 그런 합사를 쓰시려면 0.85 이하 그렇게 얇은 원줄을 쓰시면 되고 막합사라 불리는 좀 저렴한 녀석들 요즘에 300m 500m 단위로 판매들을 하시는데 그 녀석들은 0.6호 이하 0.6호가 그래도 좀 두꺼워요 제가 좀 0.6호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얇게 쓰라고 하느냐 다릅니다 입질의 감도를 느끼시려면 조류 저항을 덜 받아서 덜 떠내려 가야지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추를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추를 가볍게 쓰면 쓸수록 쭈꾸미낚시가 쭈꾸미가 올라타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올라탄 것만으로 아나? 살짝이나마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면 이 추가 굉장히 무거우면 무거운 녀석에서 조금 더 무거운 이 감도를 느끼는 게 유리할까요? 이 쭈꾸미가 차지하는 무게의 비중이 좀 더 커지겠죠? 추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추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묵직한 감을 느끼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채비도 라인도 얇겁게 썼고 조류의 저항을 덜 타려고 하나 썼고 작은 핀도레를 사용했고 위에 고리를 슬리브를 사용했습니다 얇은 합사 원줄 유명한 브랜드는 0.85 이하 막합사라 불리는 좀 저렴한 녀석들 합사는 0.6호 이하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0.2호 이런 건 너무 얇고 저도 0.2호까지는 안 써봤습니다 막합사는 자 그리고 합사 중에 4가닥을 꼬아서 만들었다 8가닥을 꼬아서 만들었다 4합사? 8합사라는 게 있는데 쭈꾸미낚시에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저렴한 거 사용하시려면 4합사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쭈꾸미 선장님들이 안내해 주시는 터가 대부분 모래밭, 뻘밭 10월쯤 되면 서비스로 가신다고 해서 갑오징어도 같이 출연하는 그런 터에 가셔도 자잘한 돌 있는 밭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쭈꾸미 선상낚시를 가신다 하시면 거기서 그렇게 채비 손실이 많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채비를 왜 굳이 만드느냐 나는 하나를 만들겠다 해서 이게 원줄이라고 치면 그리고 채비 없이 원줄이라고 치면 이 한 부분에 원줄 끝에 하셔도 충분히 돼요 핀돌이 하나만 다르시고 그게 덜 떠내려가지 근데 채비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스크래치에 조금 더 강합니다 나일론이 합사보다는 그래서 원줄의 끝부분에 핀돌을 연결해서 이 한 채비만 쓰신다 그것보다는 시즌 초반에는요 올해는 더군다나 금오기가 있어가지고 8월 하순쯤부터 나가시는 탐사출조 자체가 없습니다 9월 1일 출조하시는 분들은 왕창 잡으실 겁니다 아마 볼 때도 좋아요 그냥 기상만 받쳐준다면 정말 많이 잡으실 거예요 그런 때 외바늘로 많이 잡으신다 이거보다는 두바늘로 빨리 적응하셔서 두바늘로 추호를 말씀 안 드렸나요 호수는 이건 예시를 들으려고 16호를 했는데 두바늘 채비? 두바늘 채비면 16호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대로 0.85 유명한 거 0.85 이하 사용하시고 2채비를 사용하시고 나일론 5호줄 채비와 이런 라이트한 채비를 사용하시면 14호나 12호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물때는 조금 무시 1,2,3물 산물은 조금 조류가 있는데 산물까지도 괜찮아요 물때표라는 걸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2단채비에 적응 빨리 하시고 나중에 2단채비에 하시고 싱커는 10호부터 16호 정도까지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조류소통이 좋은 곳에 20호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그날 물때가 물때를 보고 참조하시고 만약에 내가 출조를 하는데 사리라는 칠물대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30호까지 준비해 가시면 되죠 조금 무거운 호수부터 14호부터 30호까지 14,16,18,20,25,30 이렇게 각각 종류별로 손실은 많지 않으니까 추는 한 봉씩 펴시면 좀 많으려나? 한 봉지에 보통 4개 5개 들어있으니까 한 봉지씩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는 그렇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액션인데 작년에 쭈꾸미 많이 잡는 방법 2편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묵직한 감이면 느립니다 그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 마리가 올라탑니다 나는 이 올라탄 감을 느끼려면 고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폐질이 쭈꾸미는 헤엄을 칠 때 지느러미가 없어요 물을 쭉 빨아들였다가 쭉 내뿜으면서 마치 제트분사 형식으로 쭉 내뿜으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확 헤엄을 칩니다 어 이상한 게 먹잇감처럼 생긴 게 있네 헤엄쳐서 와요 올라탑니다 얘를 느끼려면 고폐질을 해야 되잖아요 위아래로 채비를 바닥이랑 치고 위를 고폐질을 해야 되는데 어? 묵직한 감이 느껴지네 그럴 때 확 후킹 챔질을 하시는 겁니다 챔질 꼭 하셔야 돼요 이 묵직한 감을 느끼는데 굳이 30cm 위로 막 50cm 위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럼 감을 못 느끼겠어 어떻게 해 처음에 30cm로 해보세요 콕 찍고 30cm도 굉장히 많은 건데 초보이신 분들께서는 적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30cm 정도 안쪽으로 고폐질을 해보시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해보신다 그리고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30cm 궁궁 해보시다가 20cm 이걸 딱딱 하시라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 오르락내리락 이 텀을 좀 줄이시면 줄여나가시면서 나중에는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그때까지 간만 익히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10cm까지 마치 펄스가 맥박이 이렇게 뛰다가 꼭지점을 향해서 가는 이등변삼각형처럼 궁궁궁궁궁 궁궁궁궁궁궁 하고 이게 체비가 얘기가 위로 궁궁궁궁궁궁궁궁 하시다가 10cm 이상은 뛰지 않겠다 궁궁궁궁 이게 액션입니다 루어는 가짜미끼인데 가짜미끼의 특징은 대상어종을 유혹하는 거죠 액션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쭈꾸미는 그게 필요 없어요 쭈꾸미의 액션은 이 녀석이 올라 탔는지 안 탔는지 액션 없어도 이 녀석이 와서 잘 올라타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30cm 50cm 위로 확 찼다 하면 말씀드렸죠 헤엄을 제트 분사 형식으로 친다고 연료를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짧습니다 헤엄치는 그 간격에 내가 쭈꾸미라고 생각하고 와서 덮치려고 하는데 겁해질 때문에 휙 올라가요 이 녀석이 각도를 꺾어서 위로 확 찰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감 잡으실 때만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결국에는 말씀드렸죠 맥박이 점점 좁아지는 10cm 이내까지는 줄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콕콕 찍는 거는 중수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콕콕콕콕콕콕콕 여기서 콕 찍고 여기 위에까지 왔다갔다 요 하는 간격에 묵직한 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 같지만 충분히 느껴집니다 크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형태인데 바닥이 있으면 콕 찍고 듭니다 10cm 이내로 들면 이 녀석이 쭉 따라가는 게 느껴져요 또 콕 찍고 들고 있어요 이 들고 있는 타이밍에 떠내려가면서 조금 더 떠내려가고 탔는데 묵직한 마치 허준 옛날에 무슨 사극에서 왕비나 그런 양반들 멀리서 실만으로 맥박 잡는 거 마냥 비유가 적절하네요 말씀드리고 나니까 여튼 그런 거 마냥 콕 찍고 들고 있으면 떠내려가는 게 묵직한 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려면 3회 이상 출조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하시려면 2년 3년 정도는 자주 쭈꾸미 시즌에 출조를 하시고 해가지고 2년 3년 정도면 그 감이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그 정도까지 바라진 않고 금방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처음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쿵 찍고 묵직한 감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드세요 30cm 그 다음에 조금 더 작게 계속 이걸 해 보세요 그러다가 한 마리를 잡고 두 마리를 잡고 세 마리를 잡아보시면 이 작은 템에도 느껴집니다 액션은 그렇게 하셔서 숙련을 하시고 그날 출조 당일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묵직한 감이 느껴지시면 강하게 꼭 참질을 하십시오 강하게 참질을 해야지 우리가 손으로 만질 때 말캉말캉해서 그렇지 두 종류 녀석들은 비늘도 없어요 지느러미도 없지만 비늘도 없어 가지고 겉에 가죽이 우리 생각보다 질깁니다 이 녀석이 훅 부분에 바늘이 날카로워도 훅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액션이 과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팍 참질을 하세요 그 후에 릴링을 하시는데 릴링을 하시는데 빨리 하시던 천천히 하시던 일정한 속도로 팍 참질을 하시고 바로 릴링을 하셔야 되겠죠 팍 참질을 하시고 팍 돌리다가 천천히 하다가 팍 돌리다가 천천히 하다가 자 채비가 릴링을 빨리 합니다 휙 가다가 천천히 하다가 빨리 하다가 천천히 하다가 빨리 하다가 천천히 하다가 가다가 오다가 멈칠땐은 아니지만 오다가 쭈꾸미 다리가 위로 이렇게 들릴 정도로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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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탈출의 귀재입니다 쭈꾸미들은 릴링은 똑같은 속도로 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마치 내가 기계다 이런 것처럼 채비 회수 하시고 그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뭐 삐 울리면 채비 회수 하시면서 릴링 하시잖아요 빨리 하시든 천천히 하시든 릴링은 같은 속도로 그래야지 쭈꾸미의 랜딩에 랜딩을 성공하실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릴이 5점대 낚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릴 핸들이 한 바퀴 감길 때 원줄이 감기는 이 스프리 몇 바퀴가 도느냐 자 한 바퀴를 돌립니다 스프리 돌죠 한 바퀴를 돌 때 스프리 돕니다 이게 5.8바퀴가 돕니다 스프리 릴 핸들 한 바퀴당 스프리 5.8바퀴가 돌아요 그래서 5.8대 1입니다 자 그걸 기업이라고 하는데 릴링을 합니다 초보조사님이신데 100마리 이상 200마리 이상 막 잡으세요 이거 릴 돌리는 것도 좀 쉽지 않겠죠 팔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손목으로 숙련 좀 하시다 보면 손목만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얘를 낚시대에 고정을 하고 릴링을 할 때 숙련이 되면 될수록 손목이 아파요 자 손목이 아파요 손목이 아플 것 같죠 이 손목 돌리는 손목을 지지해 주려고 팔꿈치가 아픕니다 자 팔꿈치가 아플 것 같나요 이 팔꿈치와 손목을 지지해 주려고 어깨가 아픕니다 지지를 해주는 건 내 몸이에요 힘의 전달은 쭉 올라와서 어깨가 아픕니다 어깨 바깥쪽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릴링을 많이 하시다 보면 5.8대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어비가 6점대인 녀석들이 있습니다 릴 핸들 한 바퀴 돌릴 때 6바퀴에서 한 바퀴 돌릴 때 6.2대 1 6.8대 1 7대 1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자 그 녀석들보다 5.8바퀴가 돌아가니까 릴 핸들 한 바퀴를 돌릴 때 적게 돌아가니까 제가 쓰는 힘은 적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녀석들을 파워기어 사양 피지라고 합니다 베이트릴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베이트릴인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로우 프로파일형 이게 좀 높이가 좀 납작하죠 이런 녀석들은 드럼형이라고 하는데 양충질 이런 녀석들은 이건 좌행입니다 좌행인데 얘가 6.4대 1이에요 이 녀석 있으니까 얘를 좀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감을 때는 릴 핸들 한 바퀴당 6.4대 1 6.4바퀴가 돌아갑니다 이 녀석보다는 이 녀석을 돌릴 때 힘이 덜 들어가겠죠 얘는 5.8바퀴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 녀석들이 파워기어 사양이에요 근데 주꾸미 때는 물속에 큰 녀석들이 아니죠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까지 걸려도 묵직한 간만 있지 물속에 저항이 굉장히 지느러미 있는 녀석들처럼 심한 녀석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힘은 필요 없어요 써보니까요 저는 5만원짜리 8대 1짜리도 있어요 처음에 잘못 사가지고 한 바퀴를 돌리는데 8바퀴가 돌아가 물속에 저항이 없더라도 팔이 막 어깨가 빠집니다 진짜 이 녀석 6점대를 쓰다보니까 6점대는 어우 괜찮아요 횟수도 6.4바퀴가 돌아가니까 좀 빨리 감아지겠죠 횟수도 괜찮고 주꾸미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저 문어를 가보니까 횟수가 빠른 게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감아도 어깨가 막 하고 낚싯대가 부러질 것 같고 키로 오바 2키로짜리 넘게 잡아보면 그럴 때 쓰는 녀석들은 이런 파워 기어 사용 녀석들입니다 기어비가 낮은 용도를 말씀드리려고 말씀이 장황해졌는데 주꾸미 같이 손님 거기로 고마운 손님 거기로 갑오징어가 또 나옵니다 두 마리 쌍거리에서 나올 때도 있고 갑오징어 사이즈가 작지만 두 마리가 걸려서 같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6점대 1이면 충분합니다 렌탈 하면 되지 않느냐 렌탈은 낚싯대도 그렇고 장비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라인을 굵게 합사 2호 이런 거 감아놓고 렌탈을 해 주십니다 내가 합사 2호 이하로 감겨있는 렌탈 장비를 본 적이 없어 합사 하나만으로 조금 무시 1,2물때도 유속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부표 같은 거 보시면 배는 떠내려갑니다 줄은 잡아주시겠지만 원줄 하나로 쭉 떠내려갑니다 내가 콩콩콩콩 찍으면서 액션 할 수 있을까요 배가 있다면 내가 여기서 바닥 쪽에서 배 쪽으로 조류가 흘러 들어오면 밑으로 원줄을 내렸을 때 이 밑으로 들어가면 이 반대편에 계신 분들 분들과 줄 넘길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렌탈 하지 마시고 릴은 4만원 5만원 그 대에 괜찮은 6점대 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가형으로 4만원 5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낚시 장비 중엔 주꾸미 장비 중엔 좀 저렴한 편에 속하니까 처음부터 고가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로 베이트릴이 이런 거다 여기에 또 저렴한 합사를 사용해서 성공적인 처녀 출조 초보조사님의 출조 이런 걸 하시길 바랍니다 기여비는 6점대 6.0에서 6.8까지 7.0은 힘듭니다 금콩이라 불리는 뭐 그런 녀석들은 7점대도 있는데 그 녀석들은 기여만물리는 기술도 좀 다르고 비싼 건 비싼 것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거니까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런 거 말고 7점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깨 빠집니다 혹여 200마리를 잡으시면 허참질까지 포함하면 400번, 500번은 허참질을 하셔야 돼요 릴링도 400, 500번 하셔야 되고 그거 하면 놀러 갔다가 어깨, 어깨 빠져요 정말 그러니까 7점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6.0, 6.2, 6.4, 6.8까지 릴의 선택은 그 정도로 하고 릴대는 이거 뭐 제품 말씀드리긴 뭐한데 끝에가 부러졌어요 저는 챔질을 과하게 하는 편입니다 과격하게 초리떼 끝부분 이 속에 이걸 블랭크라고 하는데 이건 블랭크는 아니죠 끝부분은 솔리드라고 꽉 찬 부분 꽉 차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감도를 높인다 강성을 높인다 두말을 잡는다 하는데 잘 다 필요 없고 얘는 좀 저가형에 속하는 그런 모델인데 끝에 감도를 올린다고 굉장히 얄꽂게 만들어서 저 같은 녀석한테 걸려 가지고 초리떼 끝이 부러졌습니다 이만큼 있었는데 부러져서 잘라 가지고 연필 깎는 칼로 커터칼로 조금 갈아낸 다음에 탑가이드를 따로 하나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2번 가이드와 크기가 어마무시하죠 보기엔 우스꽝스러운데 우스꽝스러워도 전 이걸로 많이 잡아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낚시대를 선택을 하실 때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저가형은 초리떼 이 부분 이 안쪽에 초리떼 래핑한 그 부분의 끝부분 두께를 선경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저가형도 스펙이 나와 있어요 구매하시는데 그 재원에 보시면 선경 0.8 100%라고 감히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파손의 위험이 높습니다 저가형은 고가형은 0.8 두께가 0.8mm 이것도 0.8이었었는데 제가 잘라냈어요 잘라내서 이 끝부분 두께를 재보면 1.5 1.5 정도 요정도 나오죠 초리떼 끝에 선경의 굵기가 1.5호 이하 이하 그리고 1mm 이하 이상 1mm부터 1.5호 이하 왜 자꾸 호라고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초리떼 저가형을 처음에 입문이시니까 초보이시고 굳이 가성비를 그나마 선택하는 팁이 하나 있다고 하면 선경의 굵기인데 선경의 굵기가 1mm부터 1.5mm까지 그 안에 있는 그 선경의 굵기 그게 선택에 포기 되겠습니다 원경은 결착하는 부분은 릴씨트라고 하는데 릴씨트보다 더 뒤에 있는 그게 원경이라고 합니다 원경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초리떼 끝부분에 있는 그 재원표에 1mm부터 1.5mm까지 왜냐 0.8mm가 고가 쭈꾸미래 뭐 이런거는 10만원 넘어가고 20만원 넘어가고 뭐 이런것들은 자기들만의 자체 기술력으로 커버를 했나봐요 잘 부러지지 않고 입질감도가 굉장히 얇으면 얇을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얇으면 얇은걸 썼으면 좋겠는데 5만원대 6만원대 7, 8만원대 뭐 이런 그런 녀석들이 0.85다 그러면 이건 부러질 수도 있다 파손의 위험도 감내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8mm나 1mm 밑에 1mm 미만 이런 녀석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mm부터 1.5mm 그 사이에 있는 녀석들이 1.5mm가 넘어가면 눈으로 보기에 제 눈에 보기엔 몽둥이 같아요 콕콕 찍어서 아까 액션 말씀드릴 때 콕콕 찍는데 감도를 둔탁하게 느껴집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데 파손까지 감안하신다면 꼭 1.5mm 이하 낚싯대의 선경이 1.5mm 이하 1mm 이상 이 안에 드는 걸로 1mm짜리 선택하시면 과격한 챔질 뭐 그런 거 버티는 낚싯대도 있습니다 선경이 기준이에요 또 하나의 낚싯대 기준은 길이 1m 50 총길이가 그리고 1m 60 70 1m 50에서 1m 길어도 1m 70이 넘어가면 안 돼요 밀결착을 하고 제가 꾸준히 액션을 줍니다 들고 저는 콕 찍고 살짝 들고 얼마나 떠내려가는지 들고만 있어요 이 감을 느끼려면 낚싯대가 길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가볍고 대신에 줄을 다니까 버티고 있는 이 그때는 어깨가 아니고 이두박근이 아프거든요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길면 길수록 내 팔에 전해지는 부하가 더 큽니다 그리고 잦은 참질 이런 거 할 때도 힘도 더 먹고 쭈꾸미는 마리수의 낚시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너무 짧으면 또 회수를 하시고 배하고도 추가 부딪힐 수도 있고 쭈꾸미도 달라붙고 할 수 있으니까 1m 50에서 1m 70 사이 그 정도가 쭈꾸미낚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가장 좋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실지 많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의껏 주저리주저리 보충설명 드린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9월부터 축구미 출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지켜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